나이스터치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밝고 다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와 남해안, 경상도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먼저 내일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6월 상순 정도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이 14도로 출발을 해서 낮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낮기온이 노란색으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제주와 전남동부 남해안, 경남해안, 경북남부해안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내륙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이 두 강수의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아침에 제주와 남해안, 경상도의 강수는 제주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이 원인인데요. 이 저기압에 동반된 강수 때 보이시죠? 그 밖의 지방은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경상내륙의 강수는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하면서 무거운 찬 공기는 아래로 또 가벼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동을 하면서 대기의 상하층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인데요. 이때 비구름대가 잘 만들어집니다. 좌측은 지상에서 5km 떨어진 상층의 하늘 온도선입니다. 경상도는 영하 18도선이 걸쳐져 있고요. 우측은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층의 하늘인데요. 같은 지역에 W라는 난역, 약 영상 20도의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합니다. 때문에 상하층의 온도차가 4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죠. 때문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경상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이 지역은 불안정 지수를 보셔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천둥, 번개가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함은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산지는 건조경보가 건조주의보로 약화됐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불조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 해상에는 바다 한 개가 짙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도 지키였습니다. 날씨도 지키겠습니다. 아멘